자 드디어 우리 킬폰 시리즈 물류환 통합 버전이 드디어 개강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는 쌤이 정말 야심차게 기획한 강좌입니다. 자 왜냐 우리 물류환이라는 전체 하나의 집 한 채가 있었을 때 이 집 한 채가 억눌리는 중압감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역학이라든가 소위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벗듯 사실 우리가 어렵다라고 또 곤혹스로 하는 그런 킬러문학을 하는 그런 단원들이 이 신문학의 전체의 비중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죠. 실제로 그 외의 단원의 80%가 거기에 뼈대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억눌리는 중압감과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바로 이 괴롭힘으로부터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그리고 또 손톱에 낀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실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고자 또 강한 자신감으로서 지배하는 물리력을 갖고자 자 이 강좌가 준비가 됐고요. 사실 이 강좌는 킬러문 시리즈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강좌인데 오 작년에 예년에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많은 건의도 있었고요. 이것이 좀 통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집중이 되어서 교재도 좀 준비가 되어서 뭔가 좀 몰입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꽤 있어서 올해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통합 버전으로 교재와 함께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시리즈 1, 2, 3, 4 이렇게 따로따로 수강을 시작하신 분들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자기 가던 길을 꾹꾹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단원 이 부분에 뉴턴역학이라고 있죠. 자 그리고 3단원의 교류필터회로 자 그리고 송전파트 또 역학적 평형 유체역학, 정역학과 동역학이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연력학 자 이 부분들인데 사실 전통적인 물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도해드리지만 이 강좌의 이 테마를 잡아서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것들이 조금 중무장이 잘 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때 큰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 요게 비중은 많지 않지만 자꾸 우리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완전 해소하고 뼈대를 제대로 구축하고자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시리즈1은 바로 역학적 평형, 돌림인 평형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돌림평형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힘의 평형과 돌림평형의 모든 만족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단원의 유체 정력학, 동력학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정력학 또 동력학 또 어떤 경우에 정력학과 동력학이 만나는 그런 문화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놈의 연력학 사실 이게 물리투에도 있는데 물류학과 물리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도 좀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끝에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과목의 끝에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끝에 부분에 가장 끝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연력학을 많이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반드시 한문항은 효자문항으로서 쟁취해야 될 그럴 문화이고 투에서는 이게 정량적 산소 들어가는 것이지만 물류화는 엄청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존의 관계만 잘 섭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력학 이거 한문항 짜릅니다. 한문항 짜래요. 그리고 동전기. 이 부분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전기 이런 말 많이 구분해서 안 썼을 텐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기에는 정전기가 있고 동전기가 있습니다. 그 정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왜 이 단어 시작할 때 전기장이라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정전기에 해당하고 멈추는 전기. 동전기 바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V과 IR 오메 법칙이 지배하는 게 동전기예요. 그런데 이 오메 법칙이 너무도 많은 곳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려 세 군데 있어요. 여러분 대단원 2단원의 끝에 반도체 파트 있죠. 여기가 어차피 전기가 흐를 거냐 말 거냐 다이오드에서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동전기고요. 오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또 교류필터에로 이것도 혹시 오메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한 송전파트 이것도 흐르는 전기죠. 오메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무려 세 문항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무려 세 문항이.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두 문항, 무려 세 문항. 자 그런데 사실 이 물류환의 특성입니다. 이 물류환의 교과 자체가 사실 스토리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 개념별로 탁탁 떨어진 게 이론별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단점은 좀 흩어져 있어요. 장점은 뭔가 스토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흩어져 있는 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것들의 이 물류환 교과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이 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모두 동전기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왜 물류환 교과의 동전기, V코라이얼, 오메업칙 단원이 따로 없느냐.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됐던 가장 기본적인 오메업칙에 대해서만 이용하면 돼. 그것이 바로 컨셉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제대로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그 몇 개 안 되는 기본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도통이 오메업칙이라든가 회로라든가 전기 흐른다. 그럼 전기만 찌릿찌릿거리죠. 뇌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메업칙의 지배 속에서 동전기, 무려 세 문항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뉴턴 역학, 그래요. 여기 사실 이제 두 문항 정도 나오는데 두 문항 중에 하나 정도 우리가 쉽게 섭렵할 수 있지만 보통 하나의 문항이 보통 우리는 킬러킬러 그런 얘기하죠. 왜냐하면 뉴턴 역학이라는 것이 몇 개 안 되는 기본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망졸망, 얼망졸망 엮이는 것이 뉴턴 역학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셔서는 지 얼망졸망 이게 연습이 안 돼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수트 뜻이 뭐죠? 그래요. 이 정도 하신 분이라면 가수트는 시간보는 속도구나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항에 연결해서 써먹질 않는다는 겁니다. 써먹으셔야 돼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1, 2, 3, 4, 5를 해서 이번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통합 버전으로 한 번의 강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시기별로 어느 때 드는 게 좋겠느냐. 천천후입니다. 시기를 따진다면 천천후. 비가 어두운 눈이 어둔 어느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즉, 스페셜 골드 개념 완성. 이거 핫한 강좌입니다. 물리의 브랜드가 거의 된 그런 강좌입니다. 스페셜 골드 6.0도 좋고요. 이제 마지막 교과서라는 제가 이름을 붙인 서든데스 버전. 어느 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스페셜 골드를 하기 전에 먼저 섭렵을 하겠다. 상관없고요. 스페셜 골드를 하고 나서 한 번과 알토랑 같이 하면 알짜배기로 이 중학 가문에서 한 번 벗어나보자 하시는 분들 이거 후수강자로 킬폰 시리즈 해도 좋고요. 혹은 각종 평가원 6평이나 9평. 그리고 또 수능 직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초사단에 타고 버전업. 이게 선생님의 주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또 버전업 실전 모여서 버실모라고 제가 4월 초에 개강이 될 겁니다. 또 급강 파이널 모여고사. 우리 8월 말에서 수능까지 준비되는 이런 커리큘럼인데 어느 시기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바로 이 강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 강좌를 구성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집 전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중무장된 상태로서 듬직하고 안정적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킬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이 물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잘한다고 해서 물리 잘한다고 방심 떨면 안 돼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1등급 만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 꼭 명심하시 바라고 강의 및 교제 구성 이 교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핵심 개념 여기서 제가 사족은 빼고요. 딱 필요한 그러나 기본의 기본부터 갈 예정입니다. 왜?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기본기를 꺼내지 않아서 그거를 써먹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 개념과 함께 트레이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업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빌드업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주로 문항을 그래요. 기출만큼 훌륭한 양질의 퀄리티 있는 문항은 없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특히 평가원에서의 이런 기출문항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소모적 풀이가 이제 아닌 이제 소모적 풀이가 아닌 생산적인 분석 풀이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보시면 제가 금지막하게 문항을 준비했고요. 또 뭔가 좀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의 대세임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문항 밑에 여유 공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풀이가 좀 있는 것들 그리고 꼭 이것만큼은 자기 복습이 꼭 돼야 되고 선생님 맨날 그러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스스로 돼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풀이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손글씨로 직접 첨부 파일을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설 부분은 제가 손글씨 풀이로 해서 자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교제도 널찍널찍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모토 하나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본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명심하세요. 더더군다나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물리라는 과목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좀 써서요. 꼼수라든가 평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통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수업 따로 공부 따로 이거 아닙니다. 이 수업과 함께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물리만큼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돼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 있게 강조 드리는 것이고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여름과 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We are the one이에요. 끝까지 파이팅하면서 자, 킬펀드 시리즈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나눌 것이고 그 뒤에 강좌도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 좋은 날 있을 때까지 확실하게 함께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Let's go! 바로 강의 1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